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항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김종생 총무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교계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내 기독신후회 활동을 하는 우원식 의장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치인들이 살아있는 민심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에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십자가 선물을 건네면서 십자가의 자리는 늘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에서 주춧돌을 놓아가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우근도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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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